옆쪽까지 가자 이거 여기 지징 쓰는게 아니라 여기 쓰는거에요 여기는 뭐라고 계산지는 상태 한 명 아저씨 손인 아저씨 젖은 아저씨 젖은 아저씨 아니 근데 저 때 삼성장 없나? 바꿔서 써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바꿔서 안 써도 돼 이때 이 때 쓰잖아 여기 맨터네 여기서 너무 빨리 잡아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드의 무도가 물 확장 엠 나오고 물 누러가 그냥 나먼저 생각할게 생각할게 어차피 테스팅이 기다려야 되지 적티스 치지마요 체이서만 쳐요 체이서만 체이서만 쳐요 광도 치지마요 광 있는 스킬 쓰지마요 체이서만 아이고 점플만 뛰는데 오케이 됐어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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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버스트가 쎄서 뺏겼나 보다. 아니? 도발 눌렀어? 일단 이거 합시다. 우선 올라가야 되고. 이게.. 잠깐만.. 아이고.. 내가 위에서.. 내가 위에서.. 제발 살아라. 쭈. 아 디도 페링 스킬이 있다네. 아무가.. 몽크님 유도. 몽크님 뒤쪽에서. 어? 어글. 월바 조심해. 네. 저도 이럴때는 그냥 항상 옆에 있었대. 아.. 오케오케. 이대로 있어야 돼. 아.. 정중앙에 있다가 가요. 정중앙에 있다가. 이번엔.. 아.. 3번이 유도에요. 3번. 어? 어? 나 위치 잘못 잡았네? 아.. 아.. 6번 들어가요. 5번, 6번 들어가요. 1번. 네.. 월 solu기. 7번. 아.. 10번. 네.. 아.. 3번. 4번. 4번. 2번. 4번. 5, 5편. 아니요 저 스탠스 펴져 있었어요. 좀 이따 확인해봐 이거 끝나고. 한 번 더 확인해. 난 한 개를 이쪽에 박아야겠다. 그냥 사라져. 오늘 깨고 내비십시다. 소반 행정만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빅대장 어둠대장만 확실히 가요. 제가 버스트가 밀렸었어요. 그래서 무조기 킬 때 처음 버스트 시작했었어서. 그래서 뺏긴 듯. 음식 시간 확인해보고 4초 4초. 지금. 야스. 저 맨 처음에 타이악 먹지 말고. 그때 정지 오면 질사 꼬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딜러들은 맨 마지막에 먹고. 생일들은 중간쯤에 한 번 먹으면 될 텐데. 알파인가 베타인가 끝나고 한 번 시너지 올 텐데. 시너지 세 번이지 않나 여기. 처음 막 두 번 베타 끝나고 그리고 올마 끝나고. 그쵸. 세 번이죠. 생일은 두 번째 때 타격 먹어요. 두 번 쓸 수 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두 번인가? 아니면 올마이티 때. 이 올마 시작할 때 그냥 타격 먹던 거야. 아 마지막에 돌아요? 그럴 거예요. 전 그렇게 기억하는데. 영역엔 뭐. 그게 안 나와. 네. 1번이요? 응. 처음에 먹어요. 마지막에. 음. 아무튼. 뭐야. 질사에 신경 쓰느라 그거. 기믹 틀리지 마요. 행정 조심하고. 스티니스가 정지예요. 스티니스가. 네. 힘은 공격을 연 natomiast다. 시작. 빛대장 사무. 어둠대장. 움직이는기.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가만히예요. 가만히. 절대 가만히. 가만히. ESC 누르고. 평타도 치지마요. 오케이. 셰어나 3개 올 거예요. 세워놔 한개 생일 위로? 아 그... 세워대 세워대요 세워대요 한명 내려와요 한명 내려와요 한명 내려와요 한명 내려와요 하나도 알아 생거인가? 생거 아닐거에요 알파에서 아 처음은 그냥 기믹이구나 아... 아기 군신 봐요 군신 군신 군신... 뭐하나 봐요 덩디 덩디 움직여라 덩게 체어예요 무딩이 오른쪽 체어가 오른쪽 체어랑 무딩 오른쪽 정지 정... 정지 번개 왼쪽 지훈아 너 혹시 체어면 오른쪽 좀 알아 움직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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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무서워서 어휴 네... 네... 생벌... 생벌 올거에요 생벌 저... 서있어도 되나? 다침받는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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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나이스 시작 좀 어... 저... 깊이 좀 어... 네... 어...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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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잘해 음... 빛대장 1번 그리고 어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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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도 모르고 여기... 가까우더라... 잘 확인해요 아... 아... 왜 이렇게 움직여... 잘 봐요 잘 봐요 요나온다 그... 지훈아 너 어둠 가까우더라 아... 어둠 가까울거라 확인했어요 그리고 너 좀 이따 내려가야돼? 아... 아... 어둠 쉐어예요 쉐어 어둠 쉐어 받으러 나가요 내려가야돼 시징극으로 예... 집자성래 저기... 시징... 오아... 우와... 이거... 나한테 바로 붙어 yn... 저게 바로 붙으면 돼 바로 붙으면 돼 제이어양 고...... 세어 막고... 너 내려가서... 데려가... 너 내려가서... 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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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시진 시진... 시진 발려야... 시진 발려야... 아 또 깬거 네 한번 쓸게요 여기 올마이티인가? 맞아요 네 볼게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시징 쪽으로 보세요 이 올마이 날개 쓰더라 이 올마이 날개 쓸거에요 이 올마이 날개 쓸거에요 편하지 탱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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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저기죠? 네 도발했어요 네 얼마나 이것만 넘기면 되요? 젠강기 가지고 있으면 다 써요 그냥 뒤에 뭐 없으니까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갈거에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위로 에이샤 단감 밴감 다 넣어요 밴감 다 넣어 이거 리밍 박으면 죽겠는데? 이거 위치대로 쓰면 돼요? 생복 없는 걸로 올라가는데? 리밍 안 박아도 죽겠다 나이스 깼네 나이스 와우 나이스 아무도 과목에 같이 잡는다 아무도 과목에 같이 잡는다 나이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휴 다행이다 박태 깨서 하하 하하하 이것도 이틀 본건가 지금? 어제 오늘 하지 않았나? 그쵸 어제 오늘 내일 쉬고 수요일날 에덴 돌건데 아마도 오메가 때처럼 델타 시그마 오메가 모든 애들 다 안나오고 에덴 스토리 관련된 애들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제가 정리해서 어떻게 갈건지 순서는 정리해서 공지사항 탭에 올려줄게요 언제요? 그러면은